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배우고 수익 보자 런앤런 황주명 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몇 주째 날씨 얘기만 계속 하고 있네요 얘기할 때마다 더워지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날씨가 뜨거운 만큼 제가 날씨 얘기를 하는 게 지수가 식질 않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강해요 저는 박스권에 갇혀서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도 강하게 특히 코스닥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혹시 시장의 힘이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음모론도 오늘은 좀 얘기도 좋지 않을까 어떤 음모론이요? 아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가는 건가에 대한 재밌는 스토리들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상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올라왔고 특히 미국 질수가 또 하나 강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이제 동학개미를 뛰어넘어서 서학개미들의 움직임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명쾌하게 좀 서로가 답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나요? 경기 회복이 아니었나 싶어요 경기 회복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실제로 지표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제조업 지표라든지 혹은 고용 지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맞아요 웬만한 지표들이 다 잘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지표상 회복 속도가 빨라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두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또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계 자금 중에 미국계와 중국계 자금이 상당히 또 비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 그쪽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같이 개선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한국 지표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제 전에 소비자 심리 뉴스 개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서 수출 지표도 또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번 주 한 주 증시를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네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아무래도 우화향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좀 유입될 수 있고 이번 주에 외국인의 코스피 수급이 괜찮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가네요 네 그래서 환율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실적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연기금은 물론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예상은 그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연기금 매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좀 빗나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상하 등락폭을 조금 키울지 아닐지 이전에 결론을 못 냈는데 이번에 다시 그게 논의가 될 거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걸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을 꼽자면 투자자 예탁금이 약간 줄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더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0조 원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60조 원 중반대까지 왔다가 초반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약간 소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투자자 예탁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시는 것도 시장을 잃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도 이제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상반경직성이 됐다 상반경직성이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 때마다 약간 부딪히는 부딪히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9조 이상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좀 둔화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흔들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푸드옵션을 진짜 쉬지 않고 삽니다 네 하방에 베팅을 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죠 네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조금은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아까 말했던 음모론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이제 또 재밌게 배우자는 거예요 또 그 야사 이런 얘기도 재밌는 거거든요 네 어떤 얘기죠? 일단은 왜 시장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사실 이게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좋은 건 아니에요 코로나 맞고 나서 네 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단계인데 벌써 최고점을 다 넘어갔어요 그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식까지 힘들어지면 이거는 반란이 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기댈 수 있는 게 지금은 가상화폐라든지 혹은 언택트 시대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부양책을 계속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건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왔다 뭐 이런 소리죠?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라는 부분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지표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보를 돌파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특이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올리는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뚜렷한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그냥 어떤 흐름에 맡겨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아까 삼성전자는 기관이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또 수익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워낙 양이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겠는데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한탕해야지 열풍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좀 손해죠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로만 몰리는 이런 흐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투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반경직성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래요 4월 중순에 하락하느냐 5월 말에 하락하느냐 지수는 어쨌든 이번 달이든 다음 달 내로는 지수가 하락한다 근데 크게 뭐 이렇게 막 쭉 하락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하락하는 어떤 단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너무 오브슈팅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번 주 시장도 아마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방향성 없는 그러면서도 좀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